설현 씨 검증 들어갑니다 호기심 대장 호기심 대장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질문을 계속해요 얘기 많이 들었어 계속 이번 검증 대결은 누구와 대결을 펼쳐보고 싶어요 예상검 대결 예상검 대결 예상검 대결 매일이야 매일 오늘 이번 대결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대답을 하면 지는 거예요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대답 없는 거 우리 예상 씨부터 질문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몇시에 일어났어? 탈색 몇 번 하셨어요? 어제 몇시에 일어났어? 이거 얼마에요? 낮잠 많이 잤어?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누구에요? 최근에 본 영화는 뭐야? 뭐 드셨어요? 어떤 음악 좋아해? 근데 이거는 너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았어 왜? 얘를 당황시켰잖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그래 약상해 해줬어 예상아 질문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아 그러니까 이제 밥 먹었어? 약간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설정구 아저씨 같았어 약간 살인 씨가 질문이 생각이 안 난 게 아니라 예상 씨의 눈빛이 무서워서 내가 선하게 할게요 약간 웃으면서 자 이번에 살인부터 시작 샵 다녀오셨어요? 샵 다녀오셨어요? 샵 다녀오셨어요? 샵 다녀오셨어요? 야 안 다녀온 머리 같아 이거 너 좋은 거야 야 야 세팅을 괜찮아 괜찮아 세팅을 몇 시간 하라고 너 그냥 2시간 걸리는 머리야 이거 지금 머리 안 한 거 같아요? 머리 안 한 거 같아요? 너무 예뻐요 머리 예뻐 머리 예뻐 머리 예뻐요 기분 나쁘면 지는 거예요? 아니 안 나쁘면 웃어야지 그럼 그러면 지금 현재 1대1이니까 우리 오랜만에 당연하지 해야 돼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하지 자 먼저 우리 선현 씨가 예상 씨한테 공격 들어왔는데 무조건 당연하지 해야 돼 너 나 싫어하지? 당연하지 어? 어 뭐야 야 이거 너 야 서류를 싫어한다고 봐 너무 당연하지 아 이거 너무 너무 아 너무했어 난 못하겠다 너무 아 자 예상 공격 너 나한테 관심 있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근데 조금은 관심 있는 거 같은데? 예상 공격 조금만 관심 약간 관심 있는 거 같은데? 예상 공격 예상 공격 예상 공격 아 머리 종이 不会 아 네 니가 조금은 관심 있는 거 같은데? 당연하지 좋아한다 좋아한다 야 이거 괜찮은데 왜 그래 이거 엄마야 진짜 왜 그래 이거 너 머리 별론가 알지? 머리 뒤에 너 머리 별론 가했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정말 지탐 받을 거야. 너는 이 소리 상황이야. 받을 수 있어? 자 예성가 갈 수 있던데 받았어. 아 시현이 잘한다. 여러분. 너 샵 왜 안 갔다 왔어? 너 샵 왜 안 갔다 왔어? 아 이게 interface. 너 샵이 좁아버리지 자석이 좁아버리지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왜 안 갔다 왔어? 경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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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해요 너 샵 안 갔다 왔지 안 갔다 온 거지 뭐 이렇게 질문을 가야 돼요 너 샵 안 갔다 온 거지? 당연하지 너 쌩얼이지 너 쌩얼이지 너 쌩얼이지 너는 야 야 쌩얼 야 쌩얼 야 쌩얼 너 쌩얼 아이색어도 안 보이냐? 아니 쌩얼 아리 쌩얼 형 쌩얼 쌩얼 천안 돼 자 쌩얼 쌩얼 잘 해 예뻐 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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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하면 잘한다 자